지금 소개해드릴 상품은 어필요한 어필요한 칫솔인데 약간 기존의 칫솔이랑은 모양이 다르고요 사용하는 방법이 달라요 톤즈 칫솔질에 최적화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돌려가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가면서 앞에서 닦고 뒤에서 닦고 앞에서 닦고 뒤에서 닦고 360도로 회전이 되는 무동력 칫솔이기 때문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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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치아 이 사이사이를 쑥 들어갔다가 쑥 들어갔다가 쑥 들어갔다가 이 물질을 빼주는 거예요 우리 치아는 일자가 아니잖아요 울퉁불퉁 하잖아요 그래서 칫솔질을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보여드리는 360도가 회전하는 무동력 이 폰즈 칫솔로 여러분들의 칫솔질 제대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